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는 속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관급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심청 분석 그런 취재를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꾸준하게 취재해온 보기 드문 중앙지 기자가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입니다. 이 빅김방현 기자는 특히 부여군의 투표지 분류기에 그런 조작 문제를 밝히는 데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지난 7월 22일부터 김방현 기자는 배추님 투표지 논란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고발당한 이유는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에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재검표 재판과 관련해서 그 재판의 중요한 의미와 중요성을 국내 그 어떤 주요 언론사들에 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서 독자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흥색한 그런 변명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건의 전모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발당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시민단체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 실시된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이상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은 공직선거법 제249조 이랑 투표 위조 또는 정감 위반 의미로 인천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혜주 상임위원은 최근 청와대의 사위를 퍼명한 것이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 이렇게 김방연 기자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천지검은 지난 7월 15일 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은 오그노 유튜브 채널 미디아 A 겸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 중첩 인쇄는 불가능하다.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고발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앱손 프린터 TM-C3400 인쇄 잉크젯 프린터로 한 장씩을 출력하는 데다가 프린터가 양면 인쇄 역방향 이동 등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중첩돼서 출력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른바 지역구 사전투표지와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투표용지는 절대로 프린터에서 출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례투표지는 파란색이어서 중첩된 상태로 인쇄된 투표지는 위 3분의 2 정도는 신색이고 아래 일부분 녹색이었다. 이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로 현재 소문이 나 있다. 한편 중첩 인쇄된 투표지는 재검표를 주관한 대부분이 점검을 제5호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경욱 측은 이것을 등사 촬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3주째가 다가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참관인들에게 현장에서 투표지 촬영을 엄격하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재검표 참관이었던 인쇄업자 경력 40년에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40년간 인쇄업을 했지만 잉크젯 프린트로 중첩된 인쇄를 나온 인쇄용지는 본질이 없다. 앱슨 프린트로 출력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사전투표용지도 꽤 많았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 지역구 출력 이후에 두 번째 투표용지 비례대표 출력 전에 투표 사무원의 부주기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 두 번째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전혀 진실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프린트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프린트기에서는 중첩 인쇄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프린트에서는 이 같은 중첩 인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맹백한 거짓말을 대국민을 상대로 대언론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입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고발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건표 과정에서 투표지 여러 장이 본드 접착제로 붙어있거나 투표지의 버, B-U-R-R입니다.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고 늘어나 가도다는 실이나 또 띠모양으로 돌출된 행태가 발생한 것도 발견됐다. 시민단체와 인쇄업체의 대표의 주장입니다. 투표지에 붙어있는 접착제는 공업용이다. 앱선 프린트로 인시하면 이런 형태의 투표용지는 나올 수가 없다. 또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도 다수 나왔는데 프린트에서는 좌우 여백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락킹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틀린 그런 것은 등장할 수 없고 오로지 좌우 여백이 틀린 것은 인쇄를 마친 후에 절단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좌우 여백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명은 이렇습니다. 투표지가 붙은 것은 개표 후에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다. 또한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은 장비, 운영, 미숙으로 그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명이자 변명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참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장비, 운영, 미숙이 되게 되면 그럼 좌우 여백이 틀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트라는 기계는 좌우 여백이 꼭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좌우 여백이 마치 인쇄물을 절단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인쇄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계는 프로그램대로 만들어진 대로 작동합니다. 프린트는 위아래로 전달되고 임의적으로 좌우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28일 날 재검표장에서 다수 발견된 본드 투표지라든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의 정거물입니다. 결국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집행해야 된 공적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정거물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된 공적기관이 특정정권의 정권재창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겠느냐? 바라님입니다. 뭐라고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통째로 인시한 투표지로 투표함을 갈았고 서버를 통해 개표 자체를 상수값으로 설정 조작했습니다. 100% 조작된 선거입니다. 이 부정은 2017년 전국지방자치장재장선거 교육감선거에서부터 과감하게 서버를 통해 조작 부정을 했고 여론조작 지난 대선 때부터 아주 크게 했습니다. 김경수가 2년 감옥행위 이해가 갑니까? 재심에서 더 은벌에 취해야 됩니다. 배춘입 투표전은 시작일 뿐이고 언론은 이제 분명히 나서야 됩니다. 당신들이 사는 길이 나서는 것입니다. 10000님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압적이고 거짓말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기관이 부정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과 대법원은 철저히 수사 판결해서 엄중처벌하고 모두 구속해야 됩니다. TLS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한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프린트를 안 써본 사람에게나 쏘겨 먹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린트는 한 번 세팅시켜 놓으면 좌우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또한 100장씩 묶는데 뭔가 공업용품인 본드가 묶겠습니까? 거짓 해명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에라드님입니다.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인쇄된 투표함에 투입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지는 무조건 현장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라고요?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부정선거입니다.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수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검찰 수사 한 번이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윤석열이란 자가 4.15 선거 이후에 그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겠습니까? 정신나간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공공님은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언론은 민주국가의 언론이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드디어 메이저 언론사인 중앙일보가 보도를 시작하니까 언론 전체에 가졌던 불신에 대해서 한가닥 벗겨지는 느낌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의 권력 행사하는 방법이 선거를 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리한 자들은 민주국가 채택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언론은 민주국가에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 보도를 하는 유일한 신문인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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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